권혁 선수가 불펜에서 서서히 마운드 쪽으로 이동합니다.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고 분명 두산베어스 쪽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. 1루 주자 오지완 2루를 띕니다. 1루 아웃입니다. 방틀이 됩니다. 3루 쪽 3루 허경민. 일단 타자 주자 처리하면서 1루 주자 2루 상으로 바뀝니다. 정확하게 지금 잘 되어졌어요. 잘 마셨습니다. 왼쪽 왼쪽. 그러나 좌익수 김재환이. 3구 잡아당긴 타구 1루 쪽 빼옵니다. 김현수 선수는 타석에서 이동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LG의 7회 초 공격이 힘없이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.